안녕하세요. 대감공사 목종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의 길사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9쪽입니다. 교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의 길사문에서 원선수님께서 역회를 한 겁니다. 도서출판 법공양에서 나왔구요.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볼까요? 49쪽의 아래쪽입니다. 교과에서도 마음 닿는 수행을 공부의 깊이와 득실에 따라 그 이치를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만 학인들은 오로지 언변만 익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 부처님의 경전을 말합니다. 가르침. 그 가르침에서 마음을 닿는 수행의 공부와 깊이, 득실에 따라 이 말은 금기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경전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서도 배우는 학인들이 오로지 언변만 익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만을 배운다는 겁니다. 지식을 배워서 내가 이것을 알아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아상을 높이는 데만 쓰지 그 내용을 직접 실천해서 자성을 깨닫는 데는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주로 배운다. 다른 말로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리하여 성연의 경질학은 높이 받들고 있지만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찾지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 공부도 하지 않고 공부의 효용가치만을 어디로 갈 뿐입니다. 그렇게 배우면 예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금강경을 배우면 그 지식으로 배워놓고 나니까 마치 내가 금강경의 가르침의 그 이치를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안다. 난 금강경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소금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소금을 먹어보면 소금이 짜다. 그리고 소금이 이렇게 생겼고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제가 누군가의 책을 보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소금 맛은 모릅니다. 왜냐? 그건 언어나 문자로 익힌 것에 불구하고 참된 소금 맛을 알려면 먹어봐야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마음 상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 부처님이나 조사할 스님이나 스승들께서 경험한 것을 언어나 문자로 남겼는데 그것을 읽고 배워서 익혀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나의 경험이냐. 지식은 경험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지식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방법을 배운 거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간 건 아니거든요. 네비게이션을 아무리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목적지에 가는 건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보면 그리하여 성연의 경제라고 높이 받들고 있지만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찾지도 못하면서 당연히 찾지 못했죠. 배워도 익히기만 했지 지식만 아는 거죠. 오랜 시간 공부도 하지 않고 공부의 효용가치만 어디로 갈 뿐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그것만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경험하지 않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51쪽 볼까요? 원효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당론 수행을 할 때 밖에서 온갖 이치를 찾으며 마음은 안에 있다라고 분별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생들이 그래 마음을 닦아야 돼. 마음 수행이 최고야. 이렇게 말만 하고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하지만 실제 마음이 안에 있는 본인의 마음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알았다고. 온갖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세밀해질수록 계속해서 바깥 모습만 취하는 것이므로 도리어 참된 이치하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지게 등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끝내는 공부에서 물러나 끝없이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혹은 어느 조사 스님의 어록을 내가 공부를 했고 부처님은 어느 경전을 공부했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살림살이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나는 화음경도 공부했고 법화경도 공부했고 어떤 어록도 공부했고 어느 큰 스님을 만나서 법문도 여러 번 들었고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큰 스님의 법문은 큰 스님의 경험을 말한 거고요.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의 그 경험을 중생들이 근깃다로 설명한 거고요. 조사 스님의 어록은 조사 스님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 본인이 직접 한 발 한 발 가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경험을 말한 거지 내 경험은 아니거든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로병사를 생사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마음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책을 줘서 문자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직접 안, 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정도를 볼까요? 내가 그냥 생각해낸 거하고 누군가의 말을 읽은 거하고 그다음에 내 책이나 문자를 통해서 배운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경험한 거하고 그 믿음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내가 그냥 생각을 한 거는 그냥 망상입니다. 생각이 떠올렸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죠. 그래도 언어나 문자로 있던 걸 통해서 배우면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 경험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안, 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 내가 직접 보았거든. 내가 경험했어. 또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손으로 촉감으로 만졌다면 어떨까요? 이 다섯 가지 감각이 다 그 이치를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운 이러한 믿음은 생로병사, 즉 몸의 생로병사잖아요. 몸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 생로병사는. 그러니 이 경험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생로병사가 즉 늙고 병도 죽음 죽음이 다가오면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마음을 딱 냈는데 그 마음이 안, 입이, 설신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확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게 경험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자성을 깨닫고 되면 자성을 깨닫고 나서 마음의 원리를 알게 되고 곧 마음의 원리가 이 삼남화상인 줄 알게 되면 연습을 해나가면 마음이 곧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불보살림의 경지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세간 사람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할 때 밖에서 온갖 이치를 마음 안에서 있다고 분별한다. 온갖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세문해질수록 계속해서 바깥 모습만 취하는 것이므로 도리어 참들이 취하는 한우가 땅만큼 멀리 튕지게 된다. 그래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고 지식을 구하면 끊임없이 더 구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있거든요. 더더욱더더욱 지식으로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끝내는 공부에서 물러나 끝없이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안이비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험을 이겨낼 수 없으니 그때 가서 불신하게 되고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닦는 생활을 할 때 이와 반대로 밖으로는 모든 이치를 잇고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는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네비 교선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가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야죠. 그래서 목적지에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방법 이 네비 교선 보고 저 상품 보고 이것저것 다 봐봐야 가지 않으면 그래 가는 길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가지 않으면 항상 생사윤회를 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죠. 찾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치조차 다 사라졌다는 마음마저 있고 그 마음을 취하는 것조차 잊어 취하는 마음까지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본성을 찾으면 목적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럼 네비 교선이 필요 없잖아요. 네비 교선을 보는 방법 네비 교선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보는 걸 잘 보는 건지 그거 다 필요 없죠. 이미 도착했으니까. 진연자성 깨닫고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자성을 깨닫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자성을 통해서 보사령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대승 경전들입니다. 초기 경전과 금강경까지는 자성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경전이고요. 그 이후에 법화, 열반, 화음 이런 것들은 대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통해서 보사령이 실천해서 완성해가는 지혜와 공덕이 완성해가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성을 이미 한 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자성을 깨닫기 위한 어떤 조건도 어떤 가르침도 또 가르침을 준 부처님이나 스승님도 더 이상 깨닫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구하는 필요도 없고 이미 자성을 깨달았는데 그래 깨닫는 걸 어떻게 구할까 내가 깨달으면 얻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도 필요 없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닦는 생활을 할 때 이와는 반대로 밖으로 온 모든 이치를 잊고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는다. 찾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치조차 다 사라졌다는 마음마저 잊고 그 마음을 취하는 것조차도 잊어 취하는 마음까지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살불살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고 난 사람이 부처와 조사를 다시 구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도 내 마음의 환영이요. 조사도 내 마음의 환영이고 불국토도 내 마음의 환영이고 왜 내 마음의 환영이냐 내가 보고 듣고 안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래서 살불살조다. 이런 말을 나오고 조사스님들의 어록 중에 많은 부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까들게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에 도달할 수 있고 끝내 물러남이 없이 십이분별로 집착하여 머무를 곳이 없는 평온한 부처님 마음자리에 머물게 된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극한 이치 물러남이 없습니다. 왜 물러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모든 것의 근원이 예를 들어 대상이 밖에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전달된 감각정보를 내가 읽어내죠.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의 근본 바탕이라고 해서 법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남이 없다. 또 물러남이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마음은 내가 의지를 가졌때도 의지가 변해서 사라지고요. 내가 노력해서 선정을 얻다 해도 선정을 얻는 동안에만 있지 수행에서 물러남 다시 선정이 사라지죠.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한다 해도 부처님 생각할 때만 있는 거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러남이 없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십이분별로 집착하여 머물 곳이 없는 평안한 자리. 그 자성은 십이분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이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라는 뜻인데 맞다 맞다라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납니다. 틀렸다 누가 하는 거죠? 납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맞아도 나고 틀려도 납니다. 본래 맞다라는 말은 어디에 쓰냐면 내가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맞는 거야 라고 해서 맞다라고 합니다. 틀리다는 내가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틀리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에는 더 이상 즐거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항상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틀리다가 와도 맞다가 와도 주인 나랑 똑같죠. 그래서 십이분별로 집착하지 않는 곳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십이분별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분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로 여기니 괴로운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얻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건 시가 되고 행복한 마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건 비가 된 건데 그 마음의 주인으로 가면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고 변하지 않으니 십이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온한 부처님의 마음 자리 한번 보게 된다. 다음을 볼까요? 자, 모십삼쪽입니다. 한편 소승의 수행자는 마음에서 먼저 생겨나는 성품이 있는 것이므로 이 미세한 번뇌를 통과하여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도리를 얻으면 지혜로 비춰볼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허공하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초기불교에서는 번뇌망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선정을 얻어서 일심을 선정 얻죠. 그럼 일심에서 그 수행의 주제까지 놓아버리면 무심정에 가게 됩니다. 무심정에 머무르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하면 아무 정보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나로 여겼는데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구하는 대상도 없죠. 그걸 모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갈 것도 없죠. 돌아갈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심정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내가 무심정에 들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죠. 왜냐하면 밖에서의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공에 떨어지다. 무기공 혹은 무에 집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나 산란한 마음의 주인인 나와 일심 선정에 들었던 마음의 주인인 나와 무심정에 들어서 내가 무심정이구나 아무것도 더 이상 알게 구할게 없구나 텅 비어있구나 라고 아는 나는 동일합니다. 그 아는 동일한 나를 깨닫는 것이 참다운 깨달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아직 불완전한 거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알아하는 너희들은 아직 불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편 소승의 수행자는 마음에서 먼저 생겨나는 성품이 있는 것이므로 이 미세한 번뇌를 통과하여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도리를 얻으면 지혜로 비춰볼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허공과 닿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듣고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참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